Q. 오전 보컬과 상상한 뒤 Q. 시작! Q. 시작! Q. 시작! 안녕하세요. 졸린다는데 괜찮아요, 잠 안져도 다시 잘할 수 있어요, 아주 어리니까 지금 스물 한, 두 살이니까 저는 운명으로 핸드폰을 버스에서 안 해가지고 그냥 노래만 듣고 왔어요 기리보이의 호랑이 속으로 기리보이 형 좋아해가지고 저는 저 앞에 앉아가지고 뒷 내용은 몰라요 저는 뒷 내용을 전 몰라요 얘기도 잘 안 들려가지고 저는 앞에 있어가지고 네, 봤어요 하늘이, 말티즈예요 저희 집 반하는데요, 하늘이 유치원 날 때 아빠인데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갑자기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해서 나와보았는데 유치원, 아빠 강아지 좀 말해줘 하늘이 형 제가 봤을 때 말티즈 형이 제일 귀엽지 않을까 제 말은 제일 하늘이다 아우, 당연하죠 제일 귀엽다 안녕하세요 뭐겠어요 좋다고 할 수 없죠 안 좋기도 뭐하고 뭐겠어요 저는 알러지 있어서 강아지 안 키우고 바로 친정 부모님께서 키우세요 코카 옛날 말 따라하는데 지금은 커가지고 자주 못 보니까 다른 거 같진 않고 그래도 냄새로 기억을 하니까 제가 누군지는 알지 그냥 깜짝 노래 듣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 사생활이라도 알릴 수 없어요 카메라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일단 여자고요 착해요 네? 맘을 잘 듣고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강아지들이 밖에 나가잖아요 서로 짖고 이렇게 난리치잖아요 그냥 안 짖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언제 짖는 줄 알아요? 딱 짖는 시간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님이 왔다 그럼 짖어 똑똑한 거 아니에요? 마달맞죠 똑똑한 거 아 그래요? 아 우리는 서로 매겨본 적이 없어서 항상 동등한 입장 강아지와 나와 동등한 입장 동등한 입장 아아 맞아요 저는 살짝 미친 거 같긴 해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저 항상 하면 항상 경기 말린다고 제가 아 무슨 다 말려 껌도도 말리고 이뚜베도 말리고 진짜요 진짜로요? 자고 왔는데요? 핸드폰 만지다가 눈 좀 감다가 밖에 좀 보고 얼마나 남았나 체크 좀 하고 오늘 금요일에 샤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참고했어요 좋아하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동등을 못 키워요 그래서 좋아만 합니다 근데 강아지 날인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게 어디에요? 그거라도 저 본가에서 키워요 호두라고 장무치어와요 저 잘 따라요 먹을 거 줄 때만 잘 따라요 제가 본가에서 키우고 같이 살 때는 약간 제가 1위였던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 제가 놀아주는 거 하다가 산책 시키고 막 뛰어 놀아주고 하니까 강아지는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산책 시켜주는 사람은 약간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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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꼭 호소하네 지금 한마디를 호두야 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굳이 말아 호두야 왜 나 강아지 날인걸 모르겠어요 나 강아지 날인걸 몰랐어요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데 그런 날은 몰랐네요 그럼 고양이 날도 있나요? 하하 어 저 아마 진해 벚꽃 구랑제? 네 거기 일단 벚꽃포로는 거기가 제일 추천하고요 자주 남았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도 근데 되게 기억이 남았어 되게 이쁘더라고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노래 들었지 뭐, 자자해. 나 아는데 이 학교 가는 버스가... 아니야, 난 괜찮아, 그럼 난 가지만... 왜요? 고양이 싫어해요. 무서워요. 고양이 있으면 못 가요. 못 만져. 그나마 강아지는 귀에 없는 만질 수 있네요. 얘 거의 강아지 밀크가 처음인걸요? 맞지? 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. 그대가 처음 만나요. 잘 된 것만 해보네요. 저번에 파마 있었는데 그거를 쳐냈어요. 파마를 해가지고 눈을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잘랐어요. 저 그거 좋아해요. 아이비리그 컷? 남자다운 머리.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, 지금. 너무 짧아가지고.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13. 딱 2. 4. 1. 3. 2. 5. 4. 4. 6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절에서 주울 수 있어야 해 예! 39초 남았습니다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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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racist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